안녕하십니까? 성악가 바리토원 정경희입니다. 오페라와 드라마가 융합돼서 오페라마라는 우리나라만의 장르를 만들게 됐고요. 대중문화와 클래식의 간격을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.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아이들도 좋아했지만 어른들이 꼭 봐야 될 내용이 들어있었고요. 아이들 콘텐츠가 재미 위주로만 가고 있는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, 아빠랑 오페라마 봐서 정말 재밌었어요. 저도 나중에 예술 경영을 해보고 싶어요. 클래식 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진행하셔서 아이들이 이 공연을 또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... 경영씨가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... 멋졌어요. 예술 경영씨가 앞으로 계속... 한글자막 by 한효정